안녕하십니까 토종신토부리만 거짓받은 엄솔입니다. 여러분들 갑노차 만들기 많이들 궁금하셨죠? 방법 많습니다. 여러가지 방법 또 여러 스타일 하지만 우리 토종 비약감로수국은 저희들만의 만드는 방법 비법이 따로 있죠. 지금 평택 행사 다음주 행사를 위해서 사용할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 만드는 차는 저희들이 행사 때 사용할 차 농도 조절을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맛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생산을 여러분들이 농가 생산 또는 대량 생산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할 때 차 만들기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 이번주 일요일 서울에서 토종 비약감로수국 흔히들 차수국이라고 하죠. 차수국 차 만들기 교육이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소초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 차 만들기 한번 나도 전통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멍석 깔아 드렸죠. 또 한국 사람들 멍석 깔아 주면 또 못합니다.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서울 교육에서 진행할 때 수업에는 제가 항상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제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차 만들기 이외에 수국재배 현실적인 수익창출 유통까지 배울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서울교육 많은 신청 바랍니다. 차 만들기 수업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만들고 나면 가지고 가는 차 재료비만 준비해서 오십시오. 우리 토종 감로차 만들기 여러분 교육 참여 비용은 재료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음료비용 5만원입니다. 5만원으로 나도 우리 한국임업 야경수협회 회원들과 소통하며 교류하며 농가를 필요로 하시면 컨택해 드리겠습니다. 나도 이제 감로차를 만들고 유통할 수 있구나. 잎을 유통할 수 있구나. 넓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참석해 주십시오. 좁게 이거 키워서 얼마 벌어요 언제부터 벌어요 차 이거 만들어서 어떡해요 결국 여러분들 유통을 하셔야지만 최고의 대량 생산 최고의 대량 판매죠. 자 일요일 서울교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